네, 2019년 안동국제탈춤 페스티벌을 개최하게 됐는데요. 어떻게 준비를 하셨습니까? 이번 탈춤축제의 주제는 여성의 탈, 탈속의 여성입니다. 그래서 탈속에 숨겨진 우리 여성들의 꿈과 희망을 이런 것을 한번 찾고 또 여성들의 자아를 재발견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부터 전통원례를 시작하겠습니다. 홀레식은 옛날에는 흑랑리의 조화가 품에 이루어진다고 해서 날이 저므면 정사초롱을 들고 홀레식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옛날 예전에는 사춤 바뀌어서 낮에 홀레식을 이렇게 여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짐재 선생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진행할 순서는 신랑이 신분진에 가서 기력을 드리는 전할래와 신랑과 신부가 처음 만나서 서로 인사하는 호밸에 그리고 가 boost Iggy 잘쓰로 감사합니다. 앞끝 대수